87번 이것도 여러분 꼭 외워야 되는 거죠. 신축 공동주택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벤폼스의 자톨라 외우는 거 수치까지 여러분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에요? 자일렌이 600인 거는 없잖아요. 수치가 700이죠. 그래서 2100, 300, 360, 700, 1000, 148 이렇게 되는 거 외워두세요. 88번, 이번에는 환경기술인을 바꾸려고 한대요. 바꾸어서 임명한대요. 그때 그 사유가, 한마디로 예를 들면 환경기술인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뽑아갖고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임명해야 되는가? 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89번 볼까요? 이것도 거의 매번 나오는 거죠. 위임 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청과제 제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현황이에요. 여기 볼게요. 제조 판매 사용에 대한 규제인지 아니면은 어떤 거 아니면은 청과제 제조기준 적합 여부인지 검사 현황인지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수시로 보고해야 되는 거 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연 4회인 거 보면은 2개가 있어요. 수입 자동차 그 다음에 자동차 연료청과제 제조기준 적합 여부 검사 현황 이거는 연료일 경우 연 4회 그 다음에 똑같이 연료청과제 제조 판매 이번에는 제조기준 적합 여부가 아니고 제조 판매 사용에 대한 규제 현황 이거는 연 2회 그 다음에 적합 여부 검사인데 청과제일 경우에는 또 연 2회 나머지 측정기기는 연 1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봤던 거는 제조 판매 사용에 대한 규제 현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몇 번? 연 2회 이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90번 문제 볼게요. 자가 측정 대상 방법에 관한 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가 측정을 하는데 여가지 시료 채취 기록지 보존 기간은 얼마? 6개월입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악취 방지법상의 악취 검사기간 검연성 기록지 보존 기간 기록 보존는 3년이고요. 배출시설 이거는 이제 악취 방지법 아니고 대기환경 보존법에서 배출시설 방지수의 운영 기록 보존 기간은 1년 가태료 가중 부과 기준 가태료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법을 어겨서 우리가 가태료를 냈어요. 근데 1년도 안 지나고 또 법을 어꼈어요. 똑같은 걸로. 그러면 이걸 가중처벌 해줘야 되겠죠. 그 기간이 1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 이것도 1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가 측정할 때 시료 채취 기록지 보존 기간 6개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간은 정리를 해주시면 기간에 관련된 거 나오면 웬만한 맞추니까 정리해주세요. 자 91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중요하죠. 대기요용 경보 발령 시 단계별 조치상 우리 뭐가 있어요? 주의보 있고 경보 있고 중대경보 있어요. 주의보가 내리면 실외활동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을 하죠. 약하게. 그 다음에 경보가 되면요. 실외활동을 제한을 요청을 합니다. 자제 요청이 아니고 제한을 요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사용 제한 그 다음에 사업장의 연료 사용을 그냥 감축 권고 이렇게 하는 게 경보 중대 권고 가면은요. 이게 다 금지가 돼요. 제한이 아니고 자제도 아니고 자제 제한 금지 이렇게 가죠. 자동차는요. 자제 제한 통행 금지 자동차는 자제 제한 통행 금지 사업장은 감축에서 중대용으로 가면은 단축 명령을 내립니다. 그죠? 점점 세지고 있어요. 자 그럼 주의보 볼게요. 주의보부터는 주민은요. 자제 제한 금지였어요. 그래서 주의보니까 자제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경보 자제 제한 금지니까 2번도 맞네요. 3번 경보 사업장 연료 사용가 감축 권고 경보에서는 권고하고 그 다음에 중대경보 하면 뭐 했어요? 조업시간 단축 명령을 내리죠. 그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중대경보 갈게요. 자동차는요. 자제 제한 통행 금지입니다. 사용 제한이 아니고 뭐요? 통행 금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4번만 정답이에요.